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지예정대로 만드를 정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이 구속사업을 하셨나이다.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담을 하늘에서 보내주어서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늘세계의 비밀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삼대 절기로 다시 만들어서 영생폭락을 함께 누리잡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사랑이 크고 넓고 깊고 길어서 인간이 다 측량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알게 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계의 위법을 줬지만 천 년 만에 문을 닫고 끝내고 예수님 보내기 시작하려고 사회병에 기다리다가 마태복음의 주님이 오셨나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아버지 책을 받아서 다시 심판할 때 누구든지 이 책의 여운을 가감하면 지양이라고 선포하시고 이 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서 사명을 맡겼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애교배 길에 머뭇거리면서 모세를 따르지 않던 자같이 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세상의 사상을 잘라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 만나는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무하는 바 은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문 닫으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주전 1500년경에 모세에게 신해산 율법을 주시고 다이섬 왕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마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 때 무너져서 나라가 둘로 나누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수르 국가에 열 집화를 붙여서 390년 노예 생활시키고 등불 한 집화 유단은 바벨론에 70년 갔다 와서 저 수르 바벨로 성전을 재건하고 말라기 땅 100년 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천년 동안에 율법 정치는 끝나고 이제 은혜 정치로 넘어가는 마지막 길에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아담을 만들었는데 모숙에 생겼으니 다른 아담을 주겠다. 그 다른 아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가 누구냐. 세리환인데 땅의 이름은 세리환인데 사명은 엘리야 사명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열한기상에 나오는 아합시대에 아합의 정부가 부패되고 종교가 부패됐을 때에 갈매산 엘리야가 1대 850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삼위일체가 보좌에 계시는데 구약 때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에 봐도 안 죽는 여호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판났죠? 그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에요. 사자고 온다 해놓고 400년 만에 왔어요. 찾아봅시다. 마태 11장 1절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분명히 말라기 3장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가게가 막혀서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마태 11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의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렸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호와니, 세례요하니가 말이요. 옥에서, 옥에서. 왜 옥에 갔습니까? 바른말 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은 베드로, 야구, 요하니가 처음이 세례요하니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세례요하니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명이 예수를 속하는 사명인데 자기를 따라와서 요단강에 세례받은 세례요하니 제자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려고 야, 옥에 가서 내가 옥에 있으니까 너 예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 말라기 사명장에 오신다는 주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니까 이제 소개합니다. 그때 사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하니께 고하대 너 가서 내가 하는 거 다 들었지? 내가 하는 거 봤지? 그 너 선생한테 가서 일려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동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알려주라 그러면 너희 선생이 내가 누군지 알기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께서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노마든지 헬란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적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께 걸리지 말라 예수께 걸리면 내가 죽는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럼 재림 때는 이사의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요 누구한테 마하일 살라하스바스가 나타날 때 순회의 역사에 걸리면 또 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는 누구냐 율법의 순입니다 율법은 이미 못쓰고 고목이 됐고 새순이 나오는데 예수가 은혜의 순인데 이사의 53장에 그는 마란 땅에 나온 죽이겠고 연한순 같아서 이해 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율법이 끝날 때 순이야 은혜가 끝날 때도 순이 제다해 나왔어 구의사가 연결돼요 예수의 초림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은 엘리야고 우리는 재림의 주를 소개하는 엘리야래요 엘리야가 전부 실험받고 세상에 등장합니다 구의학의 갈멸산 엘리야는 바알을 박살됐고 세례요한은 율법을 박살돼요 일법주의자들 바리세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는 말라기 4장 1절에 불타기 전에 5절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안 돌이키면 불받아 된다 안 돌이키면 그게 개시록을 전하는 순회종들이 와서 다시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너는 불사개다 불탄다 그 말이죠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하시니라 7절 저희가 떠나며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가 선생님이 시켰더러 예수를 만나고 선생님이 오실 그입니까? 내가 그다 안하고 내가 하는 걸 보고 가서 전해주라 뭔데요? 문등병이 깨끗해 소경이 봐요 기먹은이가 개가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에 전파된다 이것을 전해주면 너희 선생 세례요한의가 옥에 갇혔지만 나 예수가 바로 세례요한의가 전하는 네 종의 걸 알 것이다 그 말이죠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세례요한이는 동갑력입니다 6개월 차인데 예수를 소개하고 주거니 박거니 이 두 사명자가 땅에서 마지막 선지는 세례요한이고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강계가 우리는 땅에서 다시 은하는 엘리야의 사명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제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의 고방입니다 그 만남을 목적을 만남의 강장이에요 이 교회는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게 예배인데요 7절에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이대 강야인데요 왜 강야에 나가서 뭐 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강야에 왜 갔어 세례왕이 물로 세례주는데 왜 갔느냐 사람 풍경 갔느냐 소풍 갔느냐 관광 을 갔느냐 왜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례왕과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땅의 글 찾느냐 만낙의 3장을 읽고 물어보고 깨달으려면 요한도 만나고 나도 만날 건데 왜 인생이 정말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갈대라고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이사야 42장 사람들이 갈대가 상했으니 갈대 같은 인간이 죄를 짓으니 예수님이 실화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옳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는 선지지도 선지가 나은 자이고 못한 사람이냐 많은 선지가 있었지만 예수를 못 봤어요 말씀만 받았지 그런데 세례요한이는 마지막 선지인데 세례요한이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고의 인격자인데 아버지한테부터 축복이 온다 복에 그는 예수가 온다는 2000년 역사에서 마지막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는 마지막 선지는 세례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10절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니 앞에 보내노니 이 사자가 세례요한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니 앞에 보내노니 제가 니 길을 니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입을 알려면요 예수님 일 못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하면 예수님 제림을 못해요 그러면 사르바 땅에 간 가부집에서 엘리아가 3년 반을 같이 밀가루 떡을 먹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립니까 전 3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그 하나의 때가 되니까 엘리아야 가라 갈매상 가서 싸워 그래서 850명 목잘라잖아요 우리도 전 3년 반 동안 감춰있다가 5개월 끝에 북진해서 북방목자라고 하늘을 갔다 내려오면 채시되요 그렇게 11절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이겨놓죠 한 940억이 죽었는데 여자고는 사람 중에 현재 70억이 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2000년 전에 유대강야에 물세례 주던 세리완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입니까 눈으로 봤거든 주님을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예언하면서 직접 보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요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안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더다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커요 초림의 주님을 만나서 영혼금 받았잖아요 천국보금으로 2000년 동안 그 큰 구속의 도리를 첫 번째 도장을 짓고 말을 해서 입을 열어서 요한보금 일장 보라 세상째를 건너진 하나님 우리 냥이냐 요한보금 29절에 세례요안이가 제자들 같이 요단강에 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언덕길로 가시는데 요한이가 세례요안이가 보라 하니까 베드로 야구부 요한이가 어디를요 저 건너쪽 봐 왜요 저분이 세상째를 건너진 하나님 우리 양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저분을 소개하러 주의 사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감녀도 하고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안을 버리고 세상째를 건너진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됐다 그 말이요 우리는 십삼마삭 일을 치잖아요 보라 구름 타고 시리라 하면요 제림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지만 세례요안이가 태어난 그 가정의 엘리사벳 사가라 마지막 제사랑 가정인데 누가 보면 일정 그렇잖아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가라가 당첨이 돼서 그래서 재단에 들어갔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오진 않는 거예요 무슨 게시받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나오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갑자기 예배 들고 벙어리 되면 누가 하겠어요 무슨 큰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서판을 딸하게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게시를 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여보 당신은 사가라잖아 사가라의 아들은 사가라의 아들이지 아버지가 사가라면 아들도 사가라지 왜 요한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벗어받았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야 네 큰아들은 서한자 집이고 두 번째 아들은 마일을 잘 하셔봐서 해놓고 2700년년에 태어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박수 넘쳐 이야 대단한 것이다 우리 제 다리 대단한 거요 왜 그럽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 하겠다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 덩어리죠 제가 아까 다 빠져나갔어요 아까 찼잖아 지금 제가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걱정마로 내가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기도하고 너 때문에 말씀을 새겨서 무장식해서 하루에 제깔치하고 나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정말 대박이지 대박 세상말로 대박이지 팔자 곤쳤지 가만히 두면 지옥아야 되는데 천국 버린지도 고마운데 또 땅에서 천년을 또 신부로 살자고 몸도 안 썼고 변하러 입을 또 예쁘게 만들어서 같이 살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엘리사벳 씨가 할머니가 되어서 아들 낳은 것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다면 그럼 종말에 수룩바벨 가정 수룩바벨이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만큼 말해요 자꾸 말하면 잔소리를 있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단서를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연보다 크리라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 땅에서는 요한이가 최고지만 하늘에서는 최하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지옥 같겠네 그래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과 땅을 비교할 때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그게 세례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예수로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침동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힘써야 된다 예수로 따라갈 때 태만하고 개직직은 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안 되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독상자 보내서 독상자 혼자 일 못하니 그 앞에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가 엘리사베 집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소개한 데 나의 서른 살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마태 3장 그렇죠 세례요한이가 마지막 선진이 하나님 대신 아들 예수에게 물 세례 줬어요 요단강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내 기파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두 마디 말씀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기파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 17장 가서 변화산에 가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데 세례요한이가 머리에 손어넣고 물속에서 집어넣고 세례줄 때 물 세례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오서서 비둘이 같이 하나의 음색이 나타나서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기파하는 자다 변화산에 가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여운한 것이 요한 때까지 니 세례요한 까지 그게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 까지 400년 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 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쩌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택한 사람은 귀 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을 듣고 게시록 듣고 예언 듣지만 귀가 막힌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소경이 돼서 막히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에 가세요 1절 다시 봐요 만군의 허화가 일어너라 말라기가 말합니다 말씀 받았어요 보라 내가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이 사자가 세례환이요 보내리니 그가 그 요한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요단강에 세례줘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주는 예수요 예수 오시는데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성전인데 율법 성전 말라기 때 문 닫고 하늘의 성전이 천국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늘 것이라 예수가 세 언약의 사자요 율법은 예도냐기요 율법은 짐승의 피요 예수는 자기 피요 예수님 피를 믿으면 성령이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예수님 두 번 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원고나를 임할 때도 1500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던 유대인들은 소균기모가 돼서 예수를 배책했어요 노마 법정에 세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성취가 돼서 만왕왕이 됐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의 임하는 날 초림도 재림도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주요 그래 마태 3장에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나무가 유대 국가요 찍어버린다 회개 안 하면 그래서 타장마당에 키짝을 들고 왔다 메시아는 율법의 심판자요 이번에 구름 타고 올 때는 피로상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칠대법에 따라서 자 이를 시작하면 끝을 맺혀야 돼 봄에 씨를 뿌리면 봄이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뭐하는 거예요 알곡을 뽑아가 쭉쩍이는 불태워 그 칠대법이 심판의 법입니다 그에 임하는 나라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재림주나 초림주를 영접하면 복이지만 사람의 흐르는 영접 못한다 하나님이 예지여정에서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세상체를 거머쥐고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춤을 배고 돌을 던지고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문은 쳐다봤어요 밤에 나다나엘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교권 바르색교인들 장도 대체선형들은 귀신이 꽉 차서 용에 들어가서 예수가 귀신으로 보여요 요한복 10장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구만 귀신 소리하네 그래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희 속에 사탄 귀신이 되었다 요한복 8장 44절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너 애비를 닮았지 너 애비가 장세기 3장에 들에 강경한 뱀이야 뱀은 거짓말 시작했어 그래서 아담하여가 죽었지 내가 만든 아담이 죽었지 내가 뱀 잡으러 왔다 그 십자가에서 뱀 잡은 줄 믿습니까 요한복 12장 익혔어요 24절 보면요 내가 하늘에 미랄로 왔는데 그 미랄이 땅에서 못쳐서 죽어야 열매를 맺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 죽으면 세상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어요 세상임금이 용이요 그 십자가는 용을 잡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그래서 골로우스 2장 16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하늘에서 와서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지고 정월 14일날 십자가 나무에 저지받을 때에 그 십자가의 승리가 뭐냐 노마의 정권과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이나 절기를 다시는 평론하지 마라 끝났소 예수가 율법 끝냈으니까 말하지마 그런데 왜 자꾸 토요일 안식일을 말해 십자가 무시하고 예수가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데 율법 때문에 저지받고 죽어서 무덤에 갔다 왔는데 부활했는데 왜 새삼서님께 또 토요일을 자꾸 말하느냐 한성호 목사야 니가 목사이니까 배목사도 마찬가지야 왜 토요일 날 예배드려 정식이 왔다 귀신 들렸어요 예수가 율법을 다 땅에 묻어놓고 부활했는데 안식일이 8일일지 7일이야 아브라함의 할래가 8일이고 7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허감에 빠지니까요 쓴거는 달다 빛은 어둡다 선은 악하다 반대로 간다고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5장 20절이야 그건 알아야 돼요 시대 변론을 누가 뭐라 가거든 지금 교회는 까꿀러 간다 까꿀러 반대로 간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린 엘리야 사명하려면 다시연인데 연대 날짜 점 하나까지 전부 먹고 가야 되지 건너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땅밖에 없어요 애가 땅 이 표정들이 이 많지만은 한국에 전부 가짜요 왜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난 걸 다시 말해 예표정이 죽으면 끝났는데 순위할 사명을 순위할 만들어야 되지 순위 돼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 초림을 지나갔는데 재림 오실 때 피로상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닝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닝이 서리요 그게 세마포에 벌써잖아요 세마포 그 세마포 없으면 뭐 써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가 포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야 그게 마음의 원제를 뽑아내야 되지 그게 새일로 창조받아야 되지 그가 은을 연단하며 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위자손을 구약의 재산은 내위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재산 받겠다고요 그게 이제 야곱의 집에 축복이 제사가 돼야 되는데 내위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은 같이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게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품으로 그랬죠 그 새일은 큰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요 지금요 마귀는 해방자님께 예배를 방해해요 야 예배 가지마 예배 빠져 예배 다 안 가도 돼 드문드문빠져 마귀가 그렇게 조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세월을 아껴 니카나가 만나자 내 변론을 좀 들어라 시간마다 자세히 들어라 원하는데 마귀는 뭘 만나라 하는 소리 40년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40년 밥 먹었어 죽 먹었어 꼬리피스 죽 먹어 뭐 밥만 먹어 많이 먹었는데 그 말과 같다 그 말이죠 만약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사맥에 때려 살리려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지금 자 주님 만나러 다시 하겠지요 조금 하다 시작했어요 금이 나오려면 용광로를 지나서 방앗간에 빠가지고 물로 이래서 우리 동네 가면요 저 다인면에 가면 비봉산이 비가 오는 산이 비봉산이야 거기에 금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강백을 찾아서 금을 켜요 그런데 꼭대기에다가 물 땡 글맞은 다섯 칸 다섯 칸 탱크가 다섯 갠는데 위에서 기계로 돌을 깨면 돌 속에 금이 있잖아요 물을 올려가지고 물로 씻어 자꾸 씻어 씻으면 금은 위에 쳐져 돌만 다 돌가루만 내려가고 그래서 금을 켜서 일본 가지고 왔다니까요 우리는 금같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6천년의 어른 선악화 질 폐역한 질 욕심 정욕 이거 안나가요 예언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게 초막절대장 뽑아야 돼요 치과에 가서 어금지 빼봐서요 이거 병들면 풍치 오면 말씀 꾸려기 자꾸 아파 밥도 못 먹고 쑤시고 퉁퉁 붓고 그러면 치과 가면 엑스레일 찍고 모온 수사 놓고 모온 되면 집게로 빼면요 시원해 빼봤어요 그와 같이 아담이 먹은 선악화 질을 6천년 만에 이사야 주사 놓고 말라기 주사 놓고 주사가 열렸을 때야 다 놓아가지고 마치고 되면 뽑아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살판 났고만 그래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모온이 들림 받게 되리라 들림은 받긴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럼 주사를 맞다가 말다가 한 달에 한 번 맞고 그러면 모온이 돼야 안 돼 안 되면 더 아파 내가 내 매제하고 젊을 때 시골 갔는데 이 매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중간인 거야 거기에 다인에 가서 건명로가 국회의원인데 의사여 그 사람 엉터리지 근데 이래 보자 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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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보새게 기다려 직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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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당하고 이때고 뺄러가니까 코 아파서 기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최재경이야 물어봐요 그랬나 안 그랬나 시골의 사람은요 덮어놓고요 무식하지 옛날에 모온도 안 놓고 이빨에다 뺀지를 댑니까 말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죄를 뽑으려고 아무나 되면 아파서 안 돼요 모온을 다시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릴 게 없고 알았어요? 그래서 금음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요하께 드릴 것이라 의롭다는 것은 험과 점과 태가 없이 깨끗이 꽂혀졌다 새의 창조다 그래서 십삼아 서명이 신부가 돼요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에 고대와 같이 나 요하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이죠 그런데 교회가 심판 없겠지 목사님들이 착각했어요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님이 심판 받아서 십자가로 저지받았기 때문에 영혼구원에는 심판이 없지만 재림 때 육체구원에는 분명히 선의각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느냐 지독한 뱀을 만들었거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원수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집의 죄는 예수가 맡아주고 그 외에는 안 맡아 그렇게 마개를 못 이기니까 죄 짓고 죽어 어디 하선할 수 없어 네가 죄 짓고 죽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야곱도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 새끼는 내가 살리자고 예수님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야 알았어요? 이 십자가의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아하 하나님이 사랑 자체인데 인간에게 사랑을 주려고 뱀을 만들었구나 그 뱀이 용이 됐구나 그 공중고사에 잡았구나 그럼 용의 시간이 75년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로 북방 도망하고 부지깽이 도망하고 뇌샤 도망하고 우리는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천막절이 있다 그래서 이겨놨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거예요 불구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재립되는 은빛 십자가로 666 정말 삼성 이겼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할 때 예수님이 쫄병들이 배석 심판하는데 박수만 치면 돼 그래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명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성신인도 인이고 하나님인도 인이라는 거야 그 분별하는데 그 사도의 사명자고 이제 말세 사명자는 아 예수 이름 성신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다르구나 3대 절기 3대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술수는 점지 점치는 거야 점쟁이들 가늠하는 자에게와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면 영적 가늠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들으면 가늠죄요 예? 안식을 안 지키면 가늠죄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가 딴 데 가서 바람을 먹었어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요 돌러뜨려 죽여야 돼 무서운 일이요 돈 벌렸고 주의라 이하러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야 돈 벌렸고 내 남편 아들고 그 박사만 따라갔어? 거기 그 여자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없어요? 그 죽어도 살아도 못나도 약해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지?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어요? 있지 애급 세상 그래서 오늘 따불식이 생긴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뿐에 싸게 대하여 억울게 하며 그 일을 시키고 돈을 작게 줘 그 일꾼이 얼마나 괴로워 왜 날 돈 작게 주냐고 부단을 덮었어야 되려고 싹을 안 준다 이게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게 하며 나를 경혜지 안 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심판을 망군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오늘까지 이걸 못했어요 그럼 재림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뱀의 마을 가지고 살았냐 너 뱀의 편이냐 예수 편이냐 이거 둘로 나눠져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계약이나 형제를 괴롭히면 죄가 돼요 알았어요? 손해나더라도 형제를 좋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이란 말이죠 믿음의 법이요 나 여호와는 변이 없지 아니하나니 인간은 변덱쟁이야 그 하나님의 법을 일곱 개 바뀌었어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내가 보낸 사자만 만나라 영원구원은 세류와 만나면 예수를 속여받고 육체구원은 수리바벨 만나면 하나님의 도장으로 재림주 만나면 된다 그 말하여 그 시대시대마다 종이 있어요 할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지요 은약의 대표 복의 그는 일법은 모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님의 집조 같고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 세류완 또 사도요한 또 재림이 죽을 때는 다른 천사 학계에서 수리바벨인 만나면 됩니다 7절 그럼 재림주를 만날 때에 우리 원자가 있으니 연단을 시켜서 뽑아내고 7절에서 12절은 생활의 복을 받는데 천년시대에 가려면 11조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요호와가 일어노라 너희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 하였다 10조로부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속이는거에요 선하가 지리 탐심이 나서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적 내게로 돌아오라 재림주를 만나려면 조상들 가는 길 따라가지 말고 거기 서그라기 짱이 있잖아요 10조로 본받지 말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현물이라 11조의 현물을 너희가 안 지키지 않느냐 언제나 11조가 뭡니까 10개 중 1개다 그 우물주물하고 조금 내고 11조 바치다 하면 하나님이 눈이 불꽃 같은데 달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의 온 나라가 국가 전체가 말이오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이미 가거사라 이미 도적질을 먹었다 도덕이 해 왔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저주를 그래서 바벨룸 갔다 왔다 갔다 왔어도 또 도덕이 하느냐 그 12조의 조건은 내위기 27장에 보면 30절에 하나님 것이라고 모습을 박아놨어요 12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되지요 도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한가 제사장 몫이다 제사장은 장사나 농사를 못 짓는다 백성들이 죄 짓고 양가죽을 양잡아 제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렇게 제사장은 일이 중요하니까 한 개 더 먹어라 알았어요?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민숙이 18장 21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기업의 11조를 다 제사장 내 위에게 줘 잔소리 말고 주라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가 돼 교회의 일이 순서가 돼 그래서 너희미아 13장 그랬죠 너희미아가 와서 알아보니 이 백성들이 말라기 때 그때 너희미아가 11절 안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농사지로 갔어 전리로 밭을 갈러 갔어 그렇게 제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 백성은 죄를 짓는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용서를 못 받아 그게 이제 너희미아가 바베르니에다가 메디파사에다가 돌아와서 12년 동안 정의를 했어요 야단 쳤어요 제사장 불러와 너희는 11절까지 와 그래서 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10절에요 망군의 요호와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온전한 11절이죠 100% 창고에 들여 이 창고는 성전이 세쪽이 부속 건물인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잠자고 먹고 하는 부엉도 있고 그래요 창고에 레위지파가 생활하는 제사장 창고입니다 나의 집에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구작은 거울인데요 종말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서 바벨룸 갖다 봤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은 세례와 같이 은나고 더 좋은 법으로 업그레이드 은혜로 와서 은혜 시대에 율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 23장이죠 마태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지인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고 작은 거 내가 물을 열 개 뽑았는데 한 개는 십일조야 아홉 개 내 먹고 한 개는 하나는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 작은 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예수인데 너희가 십일조는 바치면서 작은 거는 바치면서 큰 예수님 독생자를 내가 버렸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나야 뭐가 그러냐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의 십일조도 하고 예수도 믿어 버리지 말고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 곧 예수라니까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하루살이 보긴 봤어요 목이 보다 더 적어 하루살은 벌레야 약대는 엄청 크잖아요 그게 하루살이 같은 율법의 십일조 근처의 십일조 백연절이 십일조는 바치면서 엄청 큰 예수는 버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 걸러내는다는 것은 외식자 형식자요 가짜란 말이요 그래서 화이오 그래서 화이오 화이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르션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게 세수는 잘하고 다녀요 화장도 하고 다닌다니까 겉은 깨끗이 해 여러분 설교시 할 때 뭐합니까 껍데기만 닦아다가 속은 안 닦아? 하기에 물병같은 속을 닦을 수 있나? 그래 껍데기만 번입을 닦고 넣지 속에는 막 때가 묻었는데 여러분 우리 속은 우리가 청소 못해 껍데기는 뭐 이렇게 목욕하고 세수하지만은 마음을 씻지 못해 그렇게 대접의 잔과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7번을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심판했어요 마트 23장에서요 그럼 본문에 가세요 21절에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치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은혜가 끝나고 새시대 가면은 11조 철저한 사람은 새시대 복으로 갚아주겠다 만군의 여화가 말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은 누릴 때인데 메뚜기같이 곡식 끌고 먹어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거는 아담 타라이크 후에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인이나 의인이나 피가 같이 오고 황충이 같이 오고 비로줘야 농사돼요 이 말씀은 시대가 바꿔주면은 예수님이 심판하고 새시대 되면은 천연시대 가서는 항충이 없다 재앙이 없다 그 말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천연시대면 되겠뇨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새시대 열방은 종족들이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예수민상 교회가서 십일조 바치더니 그 외자하고 돈을 감수했더니 새시대 가서 이렇게 잘 사라고 했구나 그걸 알게 돼 지금은 잘 몰라요 그 새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새시대 내 집은 내가 지어야 돼 일한 대로 갚아줘 그 전도만 하면 큰 집 짓고 전도만 하면 노비가 되고 마당새가 돼 마당새 그 천연시대 가서 식모할래요? 식모? 예? 안 들려요? 그럼 대답해 새시대 가서 마당 쓸고 빨래하고 심부름 밭을 팔래요? 아니면 보석집을 짓고 잘 살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시킨다 해야 주님이 신랑이 되어오지 따라합시다 새시대는 가고 싶고 보석집도 가지고 싶은데 전도나게 시리니 병 들어오고만 그려 마귀병 드세요 마귀병 13절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이냐 뻔뻔스러워 예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죽고 싶죠? 뺏고 싶어? 사랑해봤어요? 세상에서도 그럼 예수를 사랑해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 아니면 뺏고 싶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아이고 하나님은 헛되는데 섬기는 것이 망구려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래요? 왜 자꾸 그렇게 같이 울었지? 울고 뭐 받은 게 있어? 지금 우리는 감안한 자가 복되다 하며 보세요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부자도 잘 살아요 그런데 불심판 못 피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악당들이 잘 살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이제 14만 4천명들이 말이에요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복받지? 율법대로 예언대로 다시 연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왕권책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념할 사람들이다 기념할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받 사람이 기록되고 심판책은 지옥발 사람들 기념책은 왕권 만군의 여호와가 이뤄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입맞은 자들 특별히 뽑아내서 14만 4천명 1만 2천명씩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의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악인의 편강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악인은 편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두 가지로 야곱의 집에도 둘로 나누어요 인마리의 사람 백성 될 사람 충성한 사람 충성 못한 사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일한 데 따라서 그러면 4장은 이어서 악인이 불탈 때 남은 자가 되라고 비밀 알으셨어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뤄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사야 33장 10절인데 공기풀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이 암아게돌인데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대해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트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순교로 밟혀 죽었고 찔려 죽었고 했지만 이제 악을 제할 때에 악인들이 의인에게 밟힌다 그래서 미가 4장에 시원하 니 발을 녹같이 했으니 이 바벨론 악을 밟아버리라 타장과 당의 곡식같이 그 사절에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호랩산이 신의 산이요 모세 호랩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께 명한 법, 율법입니다 곧 윤레바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승리했지 완전했지 그러면 새일로 심판하면 양심이 타락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쏟고 살아요 스스로 쏟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루운 날 이르기 전에 불시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에디야를 내게 보내리니 이게 마하이넬스 하세바스 사명 십사만 사천을 일으키는 수리바벨이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언제 5개월에 그 철장건세로 그 철장건세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자니 하면 두루건대 내가 와서 예수님이 제림해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는 싫지요 받지 마세요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 주와 같이 동행해야 돼 다시 연하라 예예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암따기 병아래를 기르지요 봤어요? 그러면 똑똑한 병아리는 자기 엄마 얼굴만 쳐다봐 그래서 걸음통에 발라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 땅강아지 지렁이 나와요 구더기 그 엄마가 안 먹고 새끼를 불러 꼬꼬꼬는 오라는 거야 먹겠다고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이 혼자 먹잖아 그런데 병아리는 바보 같은 게 뒤에 처져가지고 먼 삶 살펴다가 그러다가 엄마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멍에 쥐가 나와서 잡아먹어 마귀가 잡아먹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암따기를 켰는데 마태 입삼장에 병아래라면 엄마만 따라가야 돼 그 비오면 추우면 날교수에 가서 보호받아야 돼 거기 2사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 올 때 아수르가 들어올 때 10일 한란에서 인만의 날에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멋저록 진노의 날에 부탁이 전에 알곡이 돼서 진인과 결혼식을 하고 천년시대 무궁세로 가자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성경이고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쳐진 나팔이 앞으로 7자나 바쁘면 세상 끝나는데 나팔장에 지나갈 때에 알맹이가 돼야 되지 죽지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 종을 보냈으니 종을 중심에서 은원이 있어야 돼요 평화의 은원이 종과 은원이 그리스그라의 육장에 대세사랑이 있고 땅의 재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예표의 재상인데 순과 같이 은원이 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말이에요 요수아가 순인데 모세는 예표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식계명을 순이 걸머쥐고 요단강 건너갔다구요 그렇게 호랩산에서 모세가 율법이 최고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난에 가야 마귀 떠들고 도망간다구요 그게 출애금 역사에요 그럼 이 목사님이 열 달 체력이도 하고 개수로 해석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에 끝나서 하나님 보좌에 갔단 말이요 낙원으로 그거 하던 일을 안수받은 마지막 안수받은 사람이 학계세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스그라 6장 12절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 이게 순이인데 이걸 스그라 3장 6장을 몰라가지고 허감에 빠져서 예표의 시대 하던 안시가 나쁘다니까요 봐요 총일을 제명했더니 안대희가 하루에 1천만원 하루에 돈이 1천만원 벌었대요 하루에 그렇게 야당에서 안대 저런거 총리 부정해서 안대 그래서 자기가 사퇴해서 사포해서 안간다고 정식권에서 안시가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종교계에서 이 세일을 망치는 안전대가 나가 차려야지는 나가야 돼 사포해 그 다음에는 야당에서는 안철수가 가야 돼 안철수 사람 죽인다니까 안대희도 안된다고 나가고 안쓰는다 나가 수립밥의 시대 안쓰는다 이상하지요 안쓰가 이상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쓰가 한 사람도 없어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미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나가면 나가면 철장에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드립시다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황부지를 옥토를 만들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알곡만 사는 천년시대 건설하였고 이 많은 말씀을 일법과 실패과 연설을 주시고 사람이 모르고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신이 일을 하셨나이다 승리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정 속에 14만 4층에 나와서 증거를 마치면 공중위에 구름을 타고 주녀 만나서 이 천지는 진동될 때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불바다가 되고 새하늘 새 땅에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웅 돌리는 성도의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못하지만 예수님 보내주 성령의 역사로 기름붐으로 초막절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정하고 따라가서 증거를 마치고 재림주 만나는 알고게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하연 집사님 성교 현금 감사하고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맵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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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